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권의 시간. 즉석 복권 5개 빠르게 긁어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짱. 일단은 당첨금부터. 자 10만원. 아. 당첨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번째 과일. 다 까놓고 하나씩 갑니다. 자. 일단 첫번째 10만원. 꽝. 1억. 꽝. 10만원. 꽝. 10억. 꽝. 1100만원. 꽝. 1억. 예. 첫번째 짱은 꽝입니다. 꽝. 그림이 다 틀리죠? 자. 두번째 짱. 빠르게 갑니다. 자. 10만원. 가자. 꽝. 4천원. 꽝. 어. 10만원. 꽝. 1억원. 꽝이구요. 또 1억원. 꽝. 10억원. 꽝. 예. 요것도 그림이 다 틀리죠? 두번째 짱도 꽝. 자. 세번째 짱 갑니다. 자. 자. 세번째 짱 갑니다. 자. 자. 네번째 짱. 가자. 자. 10만원 갑니다. 꽝. 4천원. 꽝. 1억원. 꽝. 1100만원. 꽝이구요. 10억원. 꽝. 마지막 2천원. 아. 2천원 됐네요. 네번째 짱은요. 요. 2천원 됐습니다. 2천원. 요. 2천원. 보이시죠? 자. 마지막 장. 마지막 장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자. 10억원 가자. 빠르게 10억원 가자. 아. 내. 맨 위에 2천원 있는데. 크. 이게 좀. 2천원 불안한데. 이게 2천원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중요한 거는. 슬픈 예감은 항상 들어맞잖아요. 가자.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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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원. 예. 안 돼 이거. 이거 하나 되면 안 되더라고. 한 장에 뭐 두 개 될 일은 없더라고요. 자. 2천원. 그럼 오늘의 당첨은 총 다섯 장 중에 2천원짜리 두 개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